5. 고려권국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왕권은 후백제와의 전투 때마다 마다들 왕무를 덜 데리고 다니며 총회하니 왕권의 다음 후계자는 왕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군다나 왕무도 이러한 기대에 크게 부응이라도 하듯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큰 공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름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출중해 아버지를 도와 고려 건국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때문에 왕권은 불곳 장남이자 마다들 왕무를 태자로 삼고 싶었으나 왕무의 어머니였던 나주 오시 집안의 세력이 빵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심 자기가 죽어 왕무가 왕위를 이었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왕권의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으며 결국 921년 왕권의 오른팔이자 최측근이었던 박수리의 비호 아래 왕무는 정윤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943년 왕권이 사망하면서 다음 왕위 계승자는 왕무가 되니 이가 바로 고려의 이대국왕인 혜종이 됩니다. 혜종의 탄생 비화에 대해 기록한 고려사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왕권은 나주를 점령한 뒤 우연히 시내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주빨레터에서 빨래를 하는 오씨 뒤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을 매우 기이하게 여겨 그녀를 보고 한순간에 반하게 됩니다. 결국 둘은 그날 밤 동침을 하게 되었으나 왕권은 신분이 미천하던 오씨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질회사정을 시도 오씨는 왕권이 더 큰 사람이 될 것을 직감하고 왕권이 사정한 정액을 손으로 쓸어모아 자신의 질 속에 넣으니 그렇게 탄생한 아들이 혜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왕권의 아들 25명 중 맏아들 혜종을 제외하고는 차남왕유와 삼남왕소의 힘이 가장 컸었는데 이들은 왕위 도전에 대한 욕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곤 했습니다. 때문에 혜종은 영어한 둘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딱히 견제할 힘을 가지지 못해 내심 불안해하면서 모른 척 지나가기 일수였고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자객들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알았으나 결국 암살 시도가 빈번하게 늘어나자 혜종은 하루하루가 매우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도와 숱하게 전장을 휩쓸고 다녔던 혜종이었지만 직위한 지 2년 만에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고 뒤이어 혜종의 동생이자 차남이었던 왕효가 신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고려의 세 번째 국왕 정종이 됩니다. 정종은 형 혜종과는 다르게 집안부터 빵빵해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비록 혜종과는 이복 형제였지만 왕권의 차남이었으며 어머니는 충주의 대호족 집안이자 누나는 신라 경순왕과 결혼했고 와이프는 백제 견원의 외손녀였기 때문에 누구든 감히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권의 사촌동생이면서 정종에게는 작은아버지였던 왕신념의 지지를 줄곧받으며 왕권의 명예에 의해 다스리고 있던 평양은 특히나 혜종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종은 등극과 동시에 개국공신들을 하나둘씩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고명 대신 박수리였으며 자신을 줄곧 역적이라 매도했던 왕교를 처단하기 위해 개경을 숙대밭으로 만들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개경 사람들에게는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정종은 이듬해 947년이 되자 고구려의 영토를 수복한다는 핑계를 대며 평양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우고 궁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궁궐을 지으며 일손이 부족하자 평양 백성들을 강제로 부역에 동원하였으며 이도 모자라 개경의 일부 백성들까지 강제이주시켜 부역에 동원하게 되니 백성들의 불만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신라 말귀와 후삼국 시대에 활약한 학자들 중 신라 삼체라 하여 3명의 경주 최씨들을 가장 으뜸으로 쳤는데 이들은 신라의 골품제로 인해 출세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때문인지 당시 당나라 외국인 전형 과거시험이었던 빈공과의 응시에 대부분 신라 출신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곤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가장 으뜸이던 신라 삼체 경주 최씨 인물들이 바로 신라의 최치원, 후백자의 최승우, 고려의 최원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원위의 아들 최강윤도 5대 10국 시대의 후진으로 유학을 가다가 거란에게 붙잡혀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고 최강윤의 능력을 높이 산 거란이 벼슬을 주고 그곳에 있게 만드니 최강윤은 어쩔 수 없이 눌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강윤이 고려에 서신을 보내 거란의 침입을 대비하라 알려주게 되고 고려는 곧바로 관군사를 설치해 예비군 30만을 양성하는 등 침입에 대비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종 제위 3년 차인 948년 만주 동쪽에 살던 여진족이 사신을 보내 특산물과 말 700피를 곡물로 바치게 되었는데 정종이 직접 나서 검열하던 찰나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자 정종은 크게 놀라 충격을 받고 드러눕게 됩니다. 더불어 이듬해 949년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작은아버지 왕신념이 병으로 죽으면서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정종의 상심은 늘어만 갔으며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왕소를 불러 선유의 뜻을 밝히니 이가 바로 고려 4대 임금 광종이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정종이 죽자 평양 천도를 위해 궁궐공사에 강제로 동원이 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